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팝파홍입니다. 중장년층이 취업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격증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원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아주 뭐 힘주어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자격증 하나 이력서에 딱 하니 써넣으면 그게 더 훨씬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자격증이나 따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를 고려한 후에 그 다음 취업 목표에 가장 적합한 자격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표 없이 무작정 자격증 취득부터 해보자고 하는 묻지마 자격증 취득에 반대합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취미와 자신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데도 자격증 취득이 아주 효율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전문 분야의 식견과 실무를 갖추는 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응용도 가능하고 여러 주변부 지식으로 식견을 넓힐 때도 전혀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국제자격검정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국제자격검정원은 교육청에 등록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체계적인 학습자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학습자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오고 가는 시간 낭비를 없애주기 위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편안한 자세처럼 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육원까지 가고 또 강의실에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 여러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거실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고요. 세상 참 좋아졌지 뭡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등록할 때에 우리를 제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튜브 즐겨보시는 이유가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전혀 돈이 들어가는 거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제자격검정원의 강의를 듣는데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사회공헌 활동 및 교육재능을 기부한다는 취지로 무료 수강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무료 수강 이벤트가 드리는 대표적인 혜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혜택 첫 번째는 개설 과정 중 세 과정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완료 과정은 종강 후에도 무료 복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혜택은 교재 및 시험 예상 문답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데 무슨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 조건 없어요.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교육기관의 공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자격검정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원격평생교육시설인데다가 온라인 평생교육부문 2020년도 고객중심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누적 수강생 수만 해도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국제자격검정원의 교육과정을 쭉 굳어보니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중장년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심리상담사와 과정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국무총리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정식 등록되어 있는 62종의 1급과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10개의 과정은 노인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캘리그라피 지도사, 플롤리스트 전문가, 원예심리상담가, 와인소믈리에과후, 돌봄교실 지도사입니다. 이 자격증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례로 노인심리상담사 과정만 해도 말입니다.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독서지도사 과정을 수강해서 마음 맞는 분들과 인문학 독서어명을 끌어가는 데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을 디자인하고 재창조하는 아티스트인 플로리스트 전문가 과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인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줄 와인소믈리의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과정들을 쭉 훑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강신청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 사용하시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 검색창에 국제자격검정원을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면 그 국제자격검정원의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국제자격검정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맨 오른쪽을 보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길게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요건대로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절차와 수강신청 절차가 아주 간단 명료해서 가입하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고 어떤 문제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벌써 다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취업의 보툼이 될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것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는데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국제자격검정원 교육과정 살펴보시고 관심 가는 자격증이 눈에 띈다면 이번 무료 수강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라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회를 꽉 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